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스듬한 거를 여기서 리드아웃을 할 거예요. 리드아웃을 하는데 여기 쓰시게 되면은 저쪽에 개가 살짝 보이죠? 오른쪽에. 그 라인에다가 정확하게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부르는 거야. 이쪽으로 해서 세이를 쳐다보면서 아이콘택트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탁탁탁 탁 타요. 여기 까지 에이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던지세요. 왼손으로 아니다. 기다려. 네. 과감하게 탁탁탁 걸어가세요.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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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앉아. 앉아. 기다려. 예. 바리코? 예곡 바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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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 누리 동선 누리를 동선 누리를 동선 누리를 정리를 앉아. 기다려. 브라보. 예. 잭팟 터뜨려주세요. 잭팟 잭팟 잭팟. »잠져 Tolst.« »잭팟을 다행히 시킵니다. »잭팟을 다행히 시킵니다. »잭팟을 다행히 시킵니다. 너무 늦었죠 땡긴 다음에 보내는게 늦었죠 땡기세요 보내세요 늦었어요 보내세요 땡기세요 너무 늦었잖아요 지금 늦었어요 보내는게 늦었어요 지금 땡기는건 잘 하셨어요 이 선 안으로 들어왔을때 바로 무릎 지금 여기까지 레오가 들어와버리니까 이렇게 넘어갔다가 넘어가는 순간에 그렇죠 레오가 헤드가 돌아갔다 생각하는 순간에 다음으로 보내는 거에요 땡겼다 바로 보내세요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니죠 보내고 땡겼다가 바로 보내세요 그리고 도르세요 얘가 지금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뛰어놨다가 오른손으로 당겼다가 다리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레오 레오 너 그거 먹으면 안된대 레오 이쪽에 7번이 바뀌었잖아요 번호가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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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